허리가 안 들려, 나단아. 어? 나단이. 나단아! 아이, 진짜 씨. 나단아! 아이, 진짜 씨. 나단아! 아이, 진짜 씨. 야, 나단아! 야, 나단아! 오, 오. 와, 빨라, 빨라. 아, 왜 이렇게 잘 뛰어요? 가벼운데? 나단아! 왜 이렇게 빨라요? 나단아. 아니, 여기. 어디 갈라 그래? 아, 여기에 살 거 있나 해가지고. 아이, 나단아. 살 거 없어. 나단아, 그리고. 여기 나가봤자 너 들짐승한테 잡혀. 너 올 때 사람 만드신 적 있니? 소매를 딱 잡았어요. 없어. 여긴 차도 안 댕겨. 만약에 집에 갈 거면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걸어 나가면 버스 정류가 있어. 아, 정류가 있어요? 아까 올 때 봤잖아, 첩첩산중. 근데 왜 이렇게 빨라요? 아, 육사 선수였어. 아, 선수였어? 어, 어렸을 때. 아, 깜짝하면. 이제 꼼짝없이. 말 안 듣는 남동생 같아요. 이렇게 봐봐, 봐봐. 이렇게 하지 말고. 빼봐. 이렇게 됐지? 네. 제대로. 바로. 이렇게? 이야. 역시. 이거 하지 말고. 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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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배우네요, 여기서. 그렇지. 어? 잘한다, 잘한다. 그때부터 쳐. 그때부터 치면 돼. 잘한다. 그거야. 그렇지. 그래. 그래, 그거야. 정말? 우와. 오, 우와. 그래. 오, 우와. 그래. 역시 칭찬은 사람을. 오, 오, 오. 이제 좀 재미있어졌네요. 이거 나무 진짜 잘 타겠다. 이거 불 켜봤어? 불이요? 응. 안 켜봤어요. 계속하면 돼요? 어, 불이 붙을 때까지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지고 있어, 이렇게. 누나 만나서 처음 해보는 게 맞네요. 그러니까요. 오, 오. 진짜, 진짜 처음 불 붙여봐요. 그래? 네. 우와, 내가 불도 다 켜보네. 잠깐만, 앉아봐봐. 앉아서 이 불을 보면서 살아온 인생을. 이런 걸 한번 싹 생각해봐봐. 이 표정 뭡니까? 이야. 거봐, 빠져들 줄 알았다. 멋있는데? 막상 처음에는 좀 거시기 했는데. 그냥 몸 때리게 됐던데요, 자동으로. 불이 탄다. 불은 열정. 내 마음도 저렇게 타나? 사람이 이렇게 좀 젖어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내가 쫓아지는 못생아고. 일단은 공무족하게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품의 공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그냥 짧은 게요. 이렇게 다시 샀습니다.